색종이를 거북이를 잡겠습니다. 먼저 삼각조머니를 잡습니다. 이를 접었다가 여기 주머니 쪽이 있는데 집 모양처럼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양쪽 다 담아봅니다. 자 그 다음에 여기 쿠키트 있는 부분은 양쪽 다 이렇게 살짝 눌러줍니다. 삼각조머니 접듯이 여기를 쭈욱 펴줍니다. 양쪽 다 합니다. 양쪽 다 담아봅니다. 그 다음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아이스크림 접끼를 앞뒤 해줍니다. 둘 다 해줍니다. 앞뒤. 아이스크림 접끼를 앞뒤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얘도 옆으로 한번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꼭짓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이거를 이렇게 쭉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올릴 상태로 다시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있을텐데요. 얘를 이렇게 딱 잡으면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. 그 완성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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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